왜 이렇게 잘 느껴져요? 왜 이렇게 잘 느껴져요? 위암부터 심장까지가 아프구만 어찌하셨습니까? 의심통이네 양 옆구리가 결리고 목구멍이 막혀서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겠지? 예 맞습니다 심물을 토하는가? 아님 통증? 아유 가게 아 심물이군 힘들겄어 어찌 그리 다 아십니까 심물이 올라서 죽겠습니다 거미 언니 감히 지출환이 아니라 청울산을 써야지 맛이 조금 쓸게요 그런데 자네 맥이 왜 이리 빨리 튀지? 상맥증이 아닌데 어디 다른데 아픈 곳이 있는가? 아닙니다 얼굴만 봐도 병이 다 낫겠네 얼굴만 봐도 병이 다 낫겠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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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